bullying solve 경심아 언니 갔다 올게 삼륭이 랑 응 갔다올게 우리 맛있는거 사올게 영심아 왔어? 쌈용이 기다렸어? 잘했어 쌈용이? 응 얼른 가자 영심이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가자 영심아 오빠랑 같이 들어갈래 쌈용아 영심이 아는척 좀 해 쌈용이 오빠 아이 저 오빠 진짜 아이고 우리 쌈용이 고생했어 쌈용아 너 혼자 여기서 자고 있는거야? 언니 마트 갔다왔어 하나로 마트 갔다왔다니까 너 오늘 쪽파 까로도 안나가? 영철이는 엄마랑 쪽파 까고 있던데 쌈용이 그럼 자 알았지? 음 이따가 뭐 먹을때만 나와 어 쌈용아 남녀이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밥 먹자 아이고 좋아 누나 고기 엄청 많이 넣었어 영심아 아 아가야 아가가 핥혀갖고 또 언니 상처 났어 아이고 영심이 올라왔네 언니 커피 타왔어 오 춘향이 이뻐요 오구 이뻐 우리 춘향이 오우 이뻐 오우 이뻐 오우 시원해 음 춘향이 이뻐요 오이구 누나 안아주세요 했어 영철이가 아유 누나 안아주세요 헤헤 며칠만에 오늘 바람이 안분다 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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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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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거 해! 이거 해! 오 기다려 이거 하게 기다려 어이구 착해라 이거 하게 기다려 어이구 세상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누나가 시원하게 해줄게 상룡아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게 어이구 시원하게 먹을 거야? 고구마 한 개 먹을 거야? 두 개 먹을 거야? 거 막 찍었어. 고구마 든든하게 따뜻하게 먹고 자. 빈속에 자지 말고. 언니 간다. 쌈룡아, 영심이 좀 봐줘. 쌈룡아, 영심이 좀 봐줘. 고구마 먹방. 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영심아, 미안해. 어, 알았어. 자, 가져가. 고구마. 자, 쌈룡아.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얼른 먹어, 가서. 가서 먹어. 뭐 어떻게 하라고. 음, 뭐 어떻게 하라고. 왜 이래 물고 먹지를 않는 거야? 얼른 먹어, 가서. 아이고, 아이고. 애들, 여기. 애들, 여기.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화단. 화단 여기 다 해마다 여기 꽃잔디 올라오는데 내니까 여기 애들 못 올라가게. 자꾸 올라가서 밟으면은 꽃잔디 안 올라온단 말이야. 응? 어? 알았어, 조용할게. 조용하래. 아, 정말. 방송 좀 경건하게 찍으면 안 되겠니? 아, 안 아, 아, 알아요, 알아요. 욕심아 너 놀랬지? 그러니까 왜 자꾸 고구마 먹는 사람을 건드려 고구마 먹고 있는데 건들고 있어 응 괜찮아 괜찮아 겁줬어 저리가 그랬어 오구 세상에 승질 한번 부렸네 영철이 여기서 혼자 쉬고 있었어 누나 간식 갖고 왔어 간식 먹을 시간이잖아 근데 간식이 이거야 쌈용이가 고구마를 다 먹어버렸어 근데 영철이는 이걸 더 좋아하지 빨리 줘 누나 빨리 줘 오구 빨리 줘 누나 이거 오 알았어 누나 간식 먹을 시간이야 저랑 귀찮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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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